글쎄 어디서 갔어요? 어야지 뮤직비디오 안녕하세요 귀여워! 귀엽다 털 아니 이게 뭐라고 뭐라고 적혀 있는 거지? 이상한 사생대회? 이상한 사생대회 준비 끝! 준비 됐어요 시작! 가로로 그릴래 아니야 세로로 4마리 다 그려야 되는 거죠? 벤니곰 자식들을 그려야겠어 자식들? 이거 근데 성분이 은근 나도 3마리밖에 못 그렸네 시간 너무 없어요 안돼요 어쩔 수 없어 너네 눈을 대충 그릴 수 없게 어 어 어 어 벨리곰 아니야 이거 무슨 곡이야? 몰라 그냥 이상해 좀 약간 애들이 징그러운데요 너무? 너무 징그러워 아 어떡해 아 아 아 3 2 1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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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너무 무서워요 아니 왜 화났어 아 아 아 아 어떡해 미안해요 움직이지 말아주세요 얘 화났어 미쳤나봐 얘 왜 이래 아 아 죄송해요 왜 이렇게 급발진해 끝났습니다 끝 벨리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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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진정해봐 얘들아 왜 이렇게 못 알았어 진정해봐 우와 얘 봐 얘 봐 완전 성질벌이 진짜 더럽네 벨리곤 너무 무서워 지연아 나도 나와봐 아 오지마요 오지마세요 죄송해요 아니 너무 서른다 꼬메 다리 왜 이렇게 짧아 나 진짜 아까 약간 울먹거려서 너무 추워 너무 무서워가지고 다리 오 쟤 왜 데리고 와 괜찮아? 괜찮지? 나도 잘맞는다 채영언니 채영언니아 제일 놀랄 것 같아 미안해 너네들이 이렇게 그려서 미안 형형색색인 벨리곤을 그려봤어요 저는 이렇게 두테일한 거 다 그렸어요 박수쳐 벨리곤들아 아 안녕하세요 저희 거의 세팅이 끝나봐가지고 근데 이게 ㅋㅋㅋㅋ 잘못 알고 온건가 촬영은? 아 저기 앞에 가서 네? 인터뷰라고 하지 않았어 난 인터뷰를 안 했는데 아 아 하하하 이게 뭐 하는 프로그램인지 더 설명을 못 듣고 온 거 같아요 내가 왜 갑자기 이걸 하고 있는 거지? 아니, 뭐 하는 거야? 몰라! 나 이상한데 오는 거 같은..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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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징그러라, 어머 뭐를 끓이게 근데 우리 멤버들한테 이거 3분 짧을 거 같은데? 너무 짧은 거 같아 얘 움직여! 이거 뭐야? 망한 거 같아 어떡해 야, 어때? 언니 잘 그린다! 이거 뭐야? 언니 왜 이렇게 한 마리씩 그려서 그리겠어? 아니, 곱하기 4 할 건데? 꼼수 몇 분 남았어요? 3, 2, 1 진짜... 진짜 깜짝 놀랐어 아, 중요 콘텐츠는 다 했어요 아, 왜 이렇게 정신 탐맞하게 구는 거지? 진짜... 아, 중요 콘텐츠는 다 했어요 아, 왜 이렇게 정신 탐맞하게 구는 거지? 아, 연기가... 진짜! 엄청 놀랄걸요? 진짜 놀랄걸요? 근데 너무... 근데 제가 제일 놀란 걸 거야 근데 너무 귀엽다 벨리금 약간 직업 만족도 좋아 보인다 아니, 근데 약간... 귀여운데 징그러워 그거 네가 이거 그리고 봐서 그런 거 아니야? 너무 커 화났어요? 알았어, 귀여워 아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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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.. 하이브에 놀러 왔다는 사실 벨리곰 4마리 슈퍼소닉 언니 미쳤다! 벨리곰 프로미스나인 모든 콘텐츠가 한 큐에 담겨 있습니다 진짜 미쳤다 저는 그냥 곰이 되지도 못한 펭귄이에요 포로리아 포로리아 최고예요! 연기 완전 잘하셨어요 귀엽다 되게 꽁꽁 숨기시던데 뭘까? 내가 말했지? 안녕하세요 뭘 그리는 거 같은데? 네 네 저 공 갑자기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? 네 나 그리 진짜 못 그리는데 큰일 났다 우선 트루룩 큰 틀을 잡고 근데 이렇게 들어와서 냅다 그림 그리 안돼 3 2 1 2 2 2 2 2 2 3 3 5 나 이럴 줄 알았어 아 아 아 정면 보여주세요 정면 아니 가리지 말라고 안돼 하나도 안 무섭거든 더 무섭게 뛰어버럭 귀여워 귀여워 나 이게 뭐야 아 잠시만요 아 괜찮아? 괜찮아 남아졌어 안에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다 했는데 이렇게 세 마리가 우르르 몰려올 줄 몰랐어요 아주 가만히 있어봐요 가만히 있어봐요 가만히 있어봐요 가만히 있어봐요 가만히 있어봐요 가만히 있어봐요 너희야 너희야 귀여우면 몸을 움직여줘 안 움직이는 아 귀여워 아니 어떻게 어떻게 움직이면 이렇게 되는 거야 아니 연준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 같은데 멤버지 야 이채영 야 이채영 야 이채영 너희 아 야 잠깐만 이렇게 하면 안 보이 이렇게 하면 안 보이 이렇게 하면 안 보이 안녕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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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어머 처음 봐 인터뷰가 이런 거구나 살아있는 거 같아 원래 사람 늘어가 있던데 아 진짜? 원래는 근데 이건 인연인가 봐 예쁘게 그려요 어? 3분? 조금들 조금들 님 잠깐만요 말도 안 돼 조금들 달고 미 hedge 의심스러워 안돼 Sicher 2 1 아 아 иш יר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 아 이거 앞에 들고 간 거 페이크구나 아니 근데 이게 보여요? 아 여기로 보시나? 저는 연습실에서 거울 보고 춤추는 벨레공을 그리려고 했는데 급해서 이렇게 밖에 안 보여요 다 떨어졌어 아 나 제 품에 나올 것 같아 게임다 게임 너무 무서워 내 마리가 서 있는데 이렇게 그리고 있어 저희 다른 멤버들도 놀랄 것 같은데? 네 우린 그래도 많이 안 놀랐을 것 같아 앞에 사람들 난리쳤을 것 같은데 바닥 부르고 채영 지영이도 엄청 놀랄 것 같은데 지영이 울 수도 있을 것 같아 지영이 화낼 것 같아 때릴 것 같은 거 이따 뵈요 안녕 저희 오늘 이상한 학생대회 마무리됐고요 저희 오늘 한 번씩 그림 설명해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 부탁드릴게요 컬러풀하게 귀엽게 그려봤습니다 디테일이 되게 다르네요 그치 그치 설마 이 눈썹? 맞아요 이 눈썹으로 감정을 표현한 거야 너무 귀엽다 이게 바로 아트야 애들 알겠지? 그거 배워 이게 바로 아트야 저는 주제가 하이브에 놀러온 벨리곰이었어가지고 연습실에서 춤추는 거 귀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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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제도 이렇게 담아서 아트야 저는 그냥 앞에 있는 친구 그리다가 우느라 눈도 못 그려줬어 저도 도망가다가 길게 못 그렸어요 귀를 못 그리고 어머 눈사람인데? 그래서 귀엽지 않아요? 귀여워요 펭귄같이 그렸습니다 아 미쳤어요 로지선 씨 저는 이제 많은 콘텐츠를 담아봤는데요 하이브에 온 기념 이제 웰컴한다 하이브 그리고 우리 스파소닉인데 벨리곰 4마리가 있다 그리고 프로미시나인과 함께한다를 담아봤습니다 와 모든 의미를 진짜 다 담았다 한번 보여드렸네 뒤에 펜마리랑 비슷하지? 덥 덥 덥 덥 덥 저는 그냥 진짜 4마리 그려봤는데요 귀여운데? 귀여워? 어 돼지같다 약간 근데 귀여워 옆에 듭니다 내 마리 그려봤어요 잠깐만 지현이 고구돌이 수염 났다 귀여워 애정 이거 이거 수염 났 거야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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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너무 그 책정하듯이 너무 놀래가지고 진짜 급하게 막 그렸어요 근데 한영 색칠까 어? 식빵 아니야? 어? 아무튼 잘 그렸다 다 성분이 되게 짧았어 그러니까 이렇게 다 해봤는데 과연 멜리곤의 선택을 받을까 성분이 누가 될 것인지 나리 선택해 나리 선택해 나리 선택해 선택해주세요 선택해주세요 우와 진짜? 아 잠깐만 이거 알겠다 못 그리는 손이다 아 진짜? 아니야 와 나 아지마요 아 선물 우와 귀여워 네 오늘 너무 귀엽고 상큼하고 파워2 같은 벨리곰들이랑 촬영해서 너무너무 행복했고 너무 힐링된 시간이고 선물까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슈퍼소닉 전에 벨리곰이랑 함께한 저희 앨범이 조금 더 많은 분들에게 와 닿지 않을까 우와 그런 김에 슈퍼소닉 홍보 한번 해주세요 네 저희 슈퍼소닉은 어 벨리곰이 저희한테 처음 속으로 달려온 것처럼 뜨거운 여름에 지쳐있는 분들한테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그런 곡입니다 많이 들어주세요 많이 들어주세요 많이 들어주세요 많이 들어주세요 네 지금까지 포리사인이었습니다 안녕 짜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